들어와 어쩌다 그랬어 자 이번에는 자전거에 배달해주세요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한테 배달해주세요 빨리 배달해주세요 빨리 자전거한테 배달해주세요 빨리 배달해주세요 빨리 배달 끝났습니까 빨리 오세요 또 빨리 오세요 자 이제 칙칙폭폭한테 배달해주세요 칙칙폭폭 3개입니다 자 칙칙폭폭 3개 배달해주세요 네 칙칙폭폭 3개 배달해주세요 칙칙폭폭 3개 배달해주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배달해주세요 배달이 너무너무 늦어요 더 빨리 해주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자 이제 고양이한테 2개 배달해주세요 고양이 고양이 한테 2개 빨리 배달해주세요 고양이 고양이 저기 가봐 고양이 있잖아 고양이 있잖아 저기 나무 있는데 빨리 배달해주세요 빨리 고양이한테 찾아서 배달해주세요 고양이 어딨어요 저기 있네 노란색 고양이 기린 옆에 기린 옆에 있잖아 기린 옆에 기린 옆에 고양이 잖아 빨리 배달해주세요 사자야 그러면 빨리 배달해주세요 빨리 배달해주세요 그러면 사자한테 이거 뭐야 배달해주세요 빨리 사자 밥이에요 사자밥 빨리 오세요 이제 사슴이 배고프대요 사슴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어디에요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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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사슴 자 사슴한테 배달해주세요 어디에요 사슴 찾아보세요 코알라도 코알라 도와세 코알라 집구 코알라 сосculo 코알라 하고 사슴 같이 있잖아요 이 집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배달차 빨리 오세요 자 이제 코알라 주세요 코알라 코알라 배달해 주세요 코알라 여기? 차가 와야죠 배달차 자 이제 불도저 마지막 3개 배달해 주세요 불도저 불도저 3개 배달해 주세요 거기 말고 저기 차 있는데 불도저 원숭이 옆에 원숭이 옆에 있잖아 원숭이 옆에 불도저 있잖아 그거 말고 원숭이 옆에 불도저 있다고 원숭이 옆에 그거랑 똑같잖아 그게 불도저야 배달해 주세요 불도저 빨리 배달해 주세요 거기다가 다 끝났습니까 배달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트럭 가지고 와서 수거해 오세요 다 이제 다 수거해 오세요 트럭으로 트럭으로 다 여기 트럭에 담아 오세요 봄아 이리와 어이구 저저저저 넘어졌어 이리와 어쩌다 그랬어 우아 pozorn 어쩌다 그랬어 오 pii você o